와 규준 다시 걸면 권리겠지 난고나 극복 에반데 오 켈리 근데 에반데 기사 제발 에반데 에반데 뭐지? 오케이 이김 딴타 박치기 에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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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프네 아 제발 배같은 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 카드 보상에 공격카드 안줬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골 받는다. 골 받는다. 골 받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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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? 안녕. 유전히 발목을 잡는... 와... 규준 조지러 갑니다. 2회 3... 이거 왜 3코로 뜨냐는 듯... 왜 또 3... 왜 또 3코로 뜨냐는 듯... 아이 개가 뜯겼네... 연사... 규준... 규준... 규준이라는 뜻... 꺼져... 꺼져 규준... 왜 몸바 가깝다... 아니 이거... 볼리차 못 떴는데... 규준은 좀... 봐주자... 뭐... 뭐... 대개 규준 좀 있을 수도 있지... 그냥 규칙 지키면 되잖아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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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지... 블리트님 한 번만... 봐주세요... 위에서 규준 지우면... 괜찮으실 것 같은데... 봐줘... 벅벅... 아...왜...왜...왜...왜...왜... 하락은 못쓰겠지... 하락은 못쓰겠지... 기사회생 여러번 써야되니까... 흐읍... 아... 뭐... 하... 하... 하.. 하... 상태 이상 하나도 못 세웠네 드로 너무 더러운거 아냐 어떻게 상태 이상 하나도 못하오냐 아취야 그만거려 인마 개같은끽 그래서 개노산만 안나도 됐을거같은데 개같은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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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짱나 영절 지불 클로스라인 아 이번에도 규준 못 치우겠는데 아 이거 왜 이러해 아 나 규준 좀 지우자 아 근데 어퍼 너무 좋아서 뭐 그냥 규준 규칙 좀 지우자 하지 뭐 규칙 지우자 하면 그만이야 아 이 미친 규준 저거 이제 대충 문방 넣으면 섬탑 파괴 끝 할 거 없는데 운동이나 하자 못 만드는 악수 아 이거 깜짝이야 실수할 뻔 내 참호 조금 매매하다 방어도가 공격 카드 여기서 더 지우면 손해니까 안 지워야겠네 진화 진화 땜에 지워도 됐겠다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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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이렇게 진화 좀 가자 규준과 함께하는 환상의 점탑나라 규준좀 어케 해봐요 이렇게 아니 규준이 자꾸 제물받치면서 피했어 규준 지울때 되면은 귀신같이 옆에 개좋은 선택지 떠가지고 규준과 함께한 첨탑 일대기 아 쓰레기만 나왔어 쓰레기통이야 뭐야 규칙을 지켜 즐거운 등반하자 빠바바밤 규준안지우기 역배단 지울건데 안받아야겠다 아 일단 받자 받고 실패해서 천원받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아니 뭐야 아 왜 바로 나오는데 어이가 없네 야 중과로 이번판에서 승리한 모든 전투에서는 내가 들어있었다 너 놔버려 대회의 오류 승리한 모든 전투에는 규칙 순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죽었잖아 지수 넣었네 지수 넣었네 퓨 드디어 지웠다 몹도 지움 노갈 말이 말이 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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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바로 뭐 말이 쓰냐? 15방어 쓰냐 범위 지구 나무 도달 막을 순 없음 구구구 비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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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 똥에 낸 가면 뜨고 보자고 드디어 3층에서 규준 지운다 규준 지우면 그만이야 무야호 규칙 주소 아씨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 잊지 않을게 아씨 쟤 쟤 쟤 쟤 민포 난타완타 소용돌이 멤버십 되게 애매하네 숙변 제거 하드미션 성공 하드미션 규준협호 성공 영어 아이디님 감사합니다 정배단과 역배단의 내 숨막히네 싸워 하든 밀덧 하든 미션 말든 미션 하락도 지금 별로 필요가 없네 그래도 하락은 있는게 더 낫지 몸박 님만 오면 고 이제 군비 다 됐음 님만 오면 됨 다 됐음 이거의 막에서 에너지움을 먹었으면 누준보다 안 좋은 타격지였을텐데 아무튼 판도라가 잘못함 아니 규순이도 안좋지 당연히 가격혐오 말기입니다 이휘물 해서 먹을 것도 없잖아 근데 구주는 영절로 지워짐 파격은 안지워짐 바지 에바인데 바지 뜨면 1막도 넣어였잖아 이 지긋지긋한 악연 1막부터 함께했던 몽디 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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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좋아요 규순안 지우기 실패 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 끔찍한 역대를 노내고 싶어? 와 무준단 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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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떳다 이제 숟가락으로 때려잡아야된다 버프냈네 숟가락인데 숟가락이 좀 크네 몽둥이만하네 지났어야되는데 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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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센 숟가락 오늘 D영상 1시간 10분짜리였는데 1시간 10분짜리 오오 달달달달달달팽이 정말 이지한데 시원한 몸박 하나 없다는게 아쉽지만 1시간 10분짜리 앗 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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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홀마 버스 떠나죠 211 214 202 2221 되게 잘 떴네요 3코가 제일 많긴 한데 20카운트에 들어갔어 1.6코스트 이득받다 반유물이네 그로랑 에너지를 같이 주는 미친 유물 파락은 뽑을때가 아니니까 안될걸요 실험해보면 되겠네 2.5.1.5 6.4.8 아 타락을 안썼구나 바보 바보 아 언제잡냐 아 시간포식자 나가 내가 이겼잖아 나가 시간포식자 시간잡아먹는중 2.475 2.475 2.475 운동이나 할까 강할거없잖아 무감각도 무감각도 별 필요없을텐데 뭐 필요한게 없다 3피 3피 온 벨트 무감각 그래도 쓰는게 나을듯 무감각 유감각 뭐 이거다 왜 그.. 안주냐 퍼펙트 하나.. 감소했다 타락쓰는게 훨씬 낫네 속도가 현재 카드게임인데 속도 따지고 있어 DPS 잘나오게 세팅하라고 깎아털 화염장벽 딜 잘 나오겠다 타락 안쓰는게 맞겠지 임장전에서는 화염장벽 여러 번 써야되니까 떠도 깰 것 같긴 한데 화염장벽을 여러 번 쎄고 몸박 크는 신이야 화염장벽 써야되 화염장벽 핵심 딜카드 아냐 안의 혈안 안의 혈안 역시 타락이 답이었나 역시 타락이 답이었나 화염장벽 화염장벽 갈굴은 무장해제 써주고 어디가냐 아 화염장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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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장벽 우린 사OSS 다. 아무튼 잡은. 이리 안 나올 수가. 잇. 잇나네. 보글보글. 컬리 컬리 그레이스. 허팝껏 뜨가야되는데. 엉덩이 치워놔야겠다. 16 곱하기 15. 자, 수록군. 화염 장벽이다 먹어라. 에게. 겨우. 선좀 줘야겠다. 어, 68 곱하기 15. 에게. 해봐. 버접. 강호도도 못 뚫는 어접. 잘 구웠습니다. 개 노딜이네. 멤버시 카드가 290골드 세일했는데 결국에 그거... 세잘덱이 없는 거 사느라. 맴카도 일 안 했다. 독고특. 독고특. 싱싱함. 포리이덴마금. 낙가털. 켈리가 낙다. 스메코랑. 그래서 저는 그 소원을 그린 소원을 그린 소원을 그린 소원을 그린 소원을 들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